제 동지가 떠나가네요. 복음만, 얼른 나가자. 네. 가보겠습니다. 꼬마,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했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갈게요. 모금아. 네. 또 볼 수 있으면 보자. 네. 너무 고마웠어. 안녕. 잘 가. 잘 먹었습니다. 잘 가. 잘 먹고 잘 지내다 갑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뭔가 또 다른 것 같아요. 민박객하고. 그럼. 너 많이 도와주시니까. 미달. 들어와. 들어와. 미달아, 이리와. 들어와. 미달. 미달, 안녕. 미달아.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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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참 귀여워. 귀여워. 꼬리봐. 저 오빠 어디 가니? 보검아, 안녕. 감사합니다. 누나, 잊으면 안 돼. 절대 안 잊어요. 안녕히 계십시오. 보검아! 사랑해! 사랑해, 꼬리구가! 사랑해, 꼬리구가! 저 아줌마 이제 주택이야. 감사합니다. 어떡해. 어떡해. 갔네. 안녕. 박상아, 들어와. 박상아, 이제 들어와. 들어와. 시간이 많아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. 민승이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다. 민승이. 못 보고 있어. 얼굴. 어? 민승아. 보금이 형이 먼저 떠나나 보다. 이 사람 만난 것만으로도. 민승아 너. 보금이 형. 항상 응원할게요. 이 사람 만난 것 같아. 이 사람 만난 것 같아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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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